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사셔 병든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주시지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